오늘 지금 밭에서 냉이를 캐다가 계란절을 무쳐어요. 쫑쫑 썰어가지고 계란만 넣었어요. 냉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고 잡곡밥하고 귀리밥하고 홍합, 어묵, 부추국을 끓였고 깍두기, 이번에 김장깍두기하고 잡곡밥에 또 밭에서 캐온 봄똥 샐러드를 했어요. 거기에다가 유자하고 자색고구마를 같이 곁들여서 유자소스를 갖다 부었어요. 새콤달콤 아주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빠 밥은 밥이 좀 많고 샐러드 전에 단백질 풍부하고 칼슘 모든 영양을 잘 바란스를 맞췄어요. 아주 맛있는 오늘 식사가 되겠네요. 신선한 샐러드와 냉이는 알코올 해독작용도 있고 홍합에는 칼슘이나 철분이 풍부하고 오뎅에는 단백질이 있죠. 생선살로 한 거라 귀리밥이라든지 이 야채 샐러드는 아주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어요.